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내장사를 해야 된다고. 평생 월급생활을 해서는 부자가 되기 아주 힘듭니다. 많이 들어봤죠? 또 인정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을 아무나 쉽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일을 해주고 월급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장사, 내 사업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남의 일을 해주고 주는 대로 월급을 받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100이면 100명 모두 내장사, 내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내장사, 내사업을 해야 재밌잖아요.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남의 일을 해주는 것보다. 그러나 사업을 한다고 첫째, 사업자금이 있는지 누구든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첫째, 사업자금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은 작은 점포를 얻어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보증금, 점포 없는 임대보증금 있죠? 또 권리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인테리어 비용,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 재료들 아마 억대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대의 돈이 없기 때문에 월급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억대의 자금이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 그 능력이 또 있겠습니까? 내 장사, 내 사업을 시작해서 3년, 5년 안에 반 이상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 알고들 계시죠? 저금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을 모르는 살아오면서 주식을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2010년에 시작한 타일고 미국 나스닥백 만원짜리 그때 샀으면 지금 12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재산이? 12배가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던 세상의 경제, 금융, 정치, 사회 이런 국방 다방면으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함께 미국 증시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식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TV 뉴스에서 국제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생소한 단어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또 그것이 그 단어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차도 알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 브리핑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TV에서 하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무슨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저 말을 왜 하는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만큼 지식이 쌓인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입니다. 단 올바른 주식 투자입니다. 당장 100만원을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중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모두 사업가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사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몇억 원의 자금을 준비해서 자영업에 도전을 하게 되면 특수한 기술과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라고 그러죠? 진입장벽이 낮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점 요식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장사한다 그러면 진입장벽이 낮은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주식을 매수했죠? 반도체 전기차 핸드폰 제이주 아마존과 같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매장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는 주식만 매수해놨어. 내가 기술이 있습니까? 또 사업을 하더라도 전기차 사업하는 회사가 반도체도 만들어내야 되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아마존과 같은 세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매장도 하고 다 골고루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 매수한 그 회사의 사업을 다 관여하는 것 그 사업에 동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이하게 되는 근로소득의 끝 그렇죠? 누구든지 근로소득의 끝은 옵니다. 그 끝을 대비하고 본인의 나머지 인생 30년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인생 30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주식 투자 방법 외에 다른 대체 방법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투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습니까? 갭 투자라고 그러죠? 전세 끼고 매입하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못하죠? 지금? 지방의 작은 거라고 몰라도 동일한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지방은 쉽게 매수하는 것 아닙니다. 상당히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 이외에는 말이죠. 지금은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 내 장사 내 사업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체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투자가 아니죠. 그것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이자만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심리에요. 주가가 떨어져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면 팔 생각을 잘 안합니다. 그 종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면 팔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이유는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보다 낮은 가격에 그 주식을 되살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또는 기대 또는 자신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 아주 정말 고대의 기술 가지고도 힘든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주식 투자 어떤 방법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고대로 지금 실천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